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까 어서 빨리 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번째 디테일 저는 곽쌤 곽동수입니다. 나경원 대표가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였죠? 2019년 9월 2일 조국 청문회 일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유에 여러가지 있지만 충분히 논의할 동안 자한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고 마지못해 마지막 날 카드를 내밀면서 그냥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질질 끌기에 몰두했습니다. 추석 밥상에 조국을 올려서 씹겠다 이런 취지였죠. 사실 청문회는 개인의 비리나 문제 있는 걸 짚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얼마나 일할 수 있냐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비리를 갖고 있는 자한당 의원들이 설쳐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먼지털이 해서 안 나오는 사람 없다 뭐 하는 식으로 탈탈 털어대기 시작했고 정권이 바뀐 후에도 비슷하게 얘기해 나갑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지면 실제로는 내용으로 다른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묻고 답하고 검증하는 자리를 하지 않고 결국 조국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로 대신했습니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반치관과 편법 얘기하면서 뻔뻔함의 대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 조롱하는 1인 상황극 거짓말과 모순 덩어리였다. 이렇게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내용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경고를 던집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서 답도 없다고 하면서 후보 지명 처리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려 했는데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게 좀 비장하게 들리라고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황교안 대표의 마지막 경고라는 말이 그다지 와서 닿지는 않는데 이 반대쪽에 원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와 그 보좌관들은 워딩의 힘을 압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국민 변명쇼 하나로 인사청문을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경랑에 빠져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단어 새로 배우는 애들이 왜 하나씩 꼭 쓰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경랑. 경랑이라고 읽죠. 그냥 경랑이라고 읽는 게 맞는데 거센 파도, 모질고 어려운 시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경랑을 겪게 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지 침몰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여기에 딱 멈춰섰습니다. 제발 그 중대한 결심이 뭔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렇게 설명했죠. 정권의 종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 후보자의 청문을 보이콧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경랑에 빠져들 것이고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종말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예전에 아들과 딸에서인가요? 옛날 드라마에서 종말이 이런 얘기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양반이 곽 씌어서 쓸데없는 소리 졌고요.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뭐 60일 지정생존자 이런 드라마처럼 물리적인 테러의 압박을 날릴 테고 어떻게 앞당길지 모르겠지만 설마 그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의원 총사퇴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정말 땡큐인데요. 총사퇴.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패스트트랙 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 그러다가 물러섰어요. 이유가 딱 하나죠.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재보궐선거는 법에 따라 2015년 이후에 한 해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퇴를 해도 선거를 통해서 앞당길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총사퇴면 200인 이하의 국회에 선할 수 있다 어쩌고 하지만 되겠습니까? 그게 내년 4월에 선거인데 갑자기 하게 되면 지금 모두 다들 그냥 끌고 가자 하면서 자한당만 물러나고 뭐 장외에서 열심히 떠들어도 능력 없는 국회의원들 거기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아주 좋아하는 저희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조사 받으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50여 명의 포토라인 신문이 정말 보기마다 아름다울 것 같은데 어떻든 오늘 오후 2시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기자간담회에 반박하는 반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살다 살다 정당이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했다고 그 다음날 쪼로록 뛰어나와서 간담회 하는 건 제가 보다 56살면서 처음 봅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조국 후보자의 거짓.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국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부적격임을 인증했다. 입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문회 열어서 조국의 가면을 벗기고 탐욕과 위선 그 실체를 밝힐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럴 거면 진적하지. 왜 기자간담회까지 하게 만들어서 이제 안 하게 되면 조국 후보자의 말만 남으니까 자기네들이 증거와 증인불로 사겠다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거? 잘 안되겠죠. 근데 국회 청문회의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말아달라 얘기하면서 대통령께 얘기했지만 결국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광덕 의원 놓고 앉아서 애가 성적이 안 좋더라. 왜 이거 살다 온 애들이 문법 잘 모르잖아요. 말하고 쓰는 건 잘해도 점수 안 나올 수도 있지. 뭘 그걸 대단한 것이냐 떠들고 있는. 이제 와서 청문회 하겠다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일반적인 선동으로 보름 아니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제2의 논두렁 시계 같은 거 나왔었죠. 조국 후보자 스스로 해명의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 다시 청문회 하겠다. 서고 나서는 나경원 의원. 조국이 법무장관 되는 즉시 법질서 권위는 땅 밑으로 추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많은 국민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계시는 거에 부끄럽습니다. 왜 쪽팔려면 꼭 국민들의 몫인지 모르겠어요. 땅에 떨어지고 자식할 것 없이 이미 창피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여의도정과에서는 나경원 황교안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선거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든 대통령님 조국 후보자 그냥 장관으로 임명하시죠. 6일쯤 임명하시면 그림도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의 디테일 자한당의 반박 간담회 그리고 중대 결심 없었다 이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조금 더 큰 스피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 남은 행복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